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계속 SOFC 재료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캐소드 양극입니다 산소 들어가는 곳이고요 양극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High Electronic Conductivity 얘는 일단 전자가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전자는 전기 전도도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 전도도 좋아야 되죠 왜냐면 이 안에서 산소가 잘라져 가지고 2- 이온을 만드니까 당연히 이온도 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잘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촉매 반응도 일어나야죠 흡착 그 다음에 산소가 잘라진 게 이덕션이 잘라지고 O2가 O로 잘라지고 그 다음에 분리되고 그 다음에 전기 확반응 전자가 들러붙고 이런 거죠 그런 게 잘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면반응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서 합쳐지는 게 산화재 환경에서의 안정성 그 다음에 열평창계수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아까 전해질은 음극은 뭐였어요 음극은 니켈 플러스 8Y 세트 지르코듬에다가 90% 지르코듬 8% 이티륨 넣은 거 얘는 전기는 안 통합니다 얘는 전기 통하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이 중간에 있었죠 전해질이 엘렉트로라이트는 100% 8Y 세트 씁니다 이티륨 스테빌라이즈드 안정화 지르코듬 양극은 뭐냐 보통 LSM하고 두 가지 LSFC라고 두 가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란탄 쓰는 틈 망간 란탄 쓰는 틈 철 코발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뒤에 보시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극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LSM 봤더니 란탄 쓰는 틈 망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양극으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산소가 들어오면 산소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양극 전해질이 있고요 양극입니다 산소가 들어오면 O2가 들어오잖아요 쫙 들어오면 이 안에서 다공질입니다 다공질 막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렇게 숭숭숭 들어있습니다 쭉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기서 O2 딱 들어오죠 흡착 달라붙죠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다음에 리덕션이 뭡니까 환원이니까 O2가 잘라지는 거죠 O2가 뭘로 바뀌면 O2가 분자가 원자로 바뀝니다 딱 이 리덕션 그 다음에 이걸 분리됐다 디소시에이션이죠 그 다음에 확산해서 디퓨션인데 뭐냐면 이쪽이 넘어온 전자를 얻게 타고 그러니까 산소는 뭐냐면 전자 운반해주는 그런 진꾼이 따라오시면 돼요 산소는 아주 시생증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자 두 마리 넣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O2가 넘어가죠 O2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원자가 넘어갑니다 이온 원자 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그런 걸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트링 아까 분말이라고 했잖아요 쫙 들어오는데 분말은요 여기서 분말들이 미세하게 있어야지 표면적이 넓잖아요 표면적이에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표면적이 넓어야되는데 너무 온에서 이렇게 눌러붙으면 이게 응결 돼가지고요 표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출리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작게 미세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온도 올릴 때 살짝만 붙어야 된다는 거 분말을 녹여 붙일 때 분말들이 있는데 분말들이 여기에 살짝 붙여야지 다 녹여버리면 합체되어 버리면 표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얘기 하시고 있고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온 전도돈인데 이온 전도돈인데 보시면 Lsfc하고 돼있는데 Lsfc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Lsfc, Lsm 아까 Lsm하고 Lsf 주어있는데 보시면 여기 몇 배가 되면요 Lsm by Lsfc Enhanced Eonic 전도도가 약 100배나 좋아집니다 보시면 Lsm 여기 있고 Lsm 여기 있습니다 100배나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 다음에 SRCO는요 SRCO라는 건 여기서 확대 1000배 이상 올라와 버려요 막 100배, 1000배씩 올라가 버립니다 막 그런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배 좋았다 자 Lsfc가 너무 좋아요 Lsm보다 그러니까 란탄, 스트로트는 망간을 빼고요 철, 코발트를 넣었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단점이 생겼어요 개면반응이 일어나버렸어요 YSZ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트론튬이요 이게 들어가 버리면 들어요 스트론튬이 확산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섞이면 안 되는데 스트론튬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론튬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누가 빠졌어요 망간이 빠지니까 철, 코발트가 있다 보니까 스트론튬이 얘들은 문제 없는데 스트론튬이 멀쩡한 스트론튬이 밑으로 들어가서 오염밤이 되는 그러면 전기 전도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대체 그러면 답이 뭐냐 한 층을 덧깔아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한 층 덧깔아서 여기다가 뭘 깔았냐면 여기다가 스트론튬이 들어가지 말라고 CGO라는 거라면 세리아 가드로니아 옥사이드라고요 CGO로 갑니다 CGO CGO를 추가로 깔아요 CGO Lsfc 플러스 CGO를 깔아야 된다는 거 층을 하나 더 깔아야 된다 그러면 약간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 대신 전도도 너무 좋아요 100별로 좋으니까 이거 하나 더 깔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SRC와 아까 했었잖아요 얘는요 갑자기 1000배로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1000배나 고온에서 1000배나 튀었어요 이렇게 확 뛰어버렸는데 너무 좋아요 얘보다 더 늘어와 1000배 1000배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꾸 문제 하나 이게 열 중도율이 열평창 계속 갑자기 튀어버립니다 1000배 좋긴 좋은데 여기서 너무 좋은데 제일 좋은데 그러나 벗 뭡니까 그러면 안 되죠 깨져버리죠 802배 넘어가면 너무 황들은 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단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재료를 전부 다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최고의 재질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최고의 재질은 없다 그래서 베스트 어두스먼트 투더 다른 메탈하고의 어떤 조정성 베스트 아주 최적의 조정성 그다음에 주위 환경하고의 어떤 오프레이션 환경 이런 걸 해 가지고 조정해야지 최고의 좋다 그래서 걔를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 음극에는 아까 보셨지만 니켈 더하기 세라믹종 8Y세트 그다음에 전해질은 100% 8Y세트 그다음에 양극 재질은 LSM 또는 LSFC 얘보다 100배 좋은데 대신 문제는 뭡니까 스론티미 내려가 버리니까 오염되니까 여기다 CGO를 깔아라 그런 걸 페로보스카이트라는 조질이 나오죠 이게 페로보스카이트라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신다면 모르겠어요 페로보스카이트라는 것은 A물질, B물질, 산소 3마리의 결정구조를 보통 페로보스카이트 재질이라 해 가지고 양극계를 보통 페로보스카이트 이렇게 부르고 지난번에 우리 태양전제 얘기할 때는 원심주주가 초콜라스키 초콜라스키 그다음에 이게 단멸을 보신 거예요 파단멸을 보신 거예요 보시면 현미경으로 보시고 이건 파단멸 보는 현미경 일반 연마에서 보는 현미경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거는 세임 같은 거죠 보시면 다공질이죠 이건 치밀하죠 전해질, 양극, 응극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해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해질 이렇게 보시면 침이 녹여 버렸으니까 얘는 녹인 게 아니죠 이게 치밀하고 중간에 구멍들이 있지만 얘들이 연결만 안 되면 되니까요 이렇게 치밀하게 기밀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결정림이 보이는 거 뭡니까 원자들 배열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입내가 입기가 보인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재료 쪽에 보통 말씀드릴 때 결정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결정림이 생기는 이유가 볼트가 있다 그러면 볼트가 있다 그러면 결정림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원자배치도 하고요 방향하고 원자 각도가 틀리죠 조립각도가 조립각 틀리니까 여기 경계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생겨 경계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 쪽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